개통령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강형욱 씨, 저희가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일하면서 계속 새로고침을 눌렀죠. 입장 표명 언제 하나. 하지만 아직 이 시간까지 역시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듬컴퍼니, 여기 전직 직원이라는 어떤 분이 마녀사냥을 멈춰라! 하면서 저렇게 옹호글을 올렸더라고요. 실명까지 밝혀가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던 것들, CCTV하고 화장실 가는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을 보면요, CCTV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직원들 감시용이 아니라 강아지 훈련용이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업무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만 가도록 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일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옹호인지 반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명절 선물로 스팸을 강아지 배변 봉투에 담아서 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배변 봉투가 아니었고 어떻게 된 거냐면 명절 선물을 주문을 했는데 스팸이 원래 담겨있던 포장지가 다 찢어져서 그걸 환불하고 다시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다른 데 담아서 줬고 배변 봉투는 아니고 배변 봉투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안사안 저희가 제보자들의 말씀을 받아서 제보했던 그 내용 내용들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관점의 차이이긴 하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CCTV 그게 개들을 비추는 거지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사무실에 6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CCTV 9대. 그럼 저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개란 말입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뭐 어찌하든. 침묵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침묵이 계속 길어지면서 가장 고독스러워하는 쪽은 제작진입니다. 개는 훌륭하다. 지금 KBS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날 방송이 되고 어느 정도 촬영은 완료가 됐습니다.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작진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곧 입장을 밝힐 것이다 해서 제작진이 방송해도 될 거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입장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방송을 지금 재개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결국은 폭로 내용이 뭐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어느 정도 맞다면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방송을 앞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를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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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